모두가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잘되지 않았고 이게 문제가 많다고 부정평가를 내린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베스트5 아니 워스트5를 뽑아봤습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트집잡기의 혈안이 된 이들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른번째 디테일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부정평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일단 사실상 3차 북미정상회담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뉴스와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못 만난다. 전학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강효상 의원 역시 이번에도 어김없이 똥보를 차주셨죠.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북미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사진 한 장 이걸로 많은 게 다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첫 번째 떠든분 역시 어김없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운전자로 시작해서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개그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말은 이렇습니다. 비핵화를 그저 미국 정상관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셀프 패싱 자처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핵무기 뭐 이런 건 2년 전과 같거나 더 악화됐고 우리가 당사자고 주인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회담장 밖에서 대기했던 현실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다. 대단한 말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왜 밖에서 기다렸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현실 감각이 상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미회담이었습니다. 남북미회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리샷이 최고로 나왔고 전 세계 회신이 왜 이걸 보도하고 있겠습니까? 대체 뭘 본 건지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만큼은 돋보기 아니 누진다 초점이라도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황교안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북한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얼핏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못한 건 대단히 아쉽다. 아,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올바른 길을 간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재원할 거지만 잘못된 길을 간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싸울 핑계를 찾고 있는 양반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북한 편을 드는 게 안타깝다 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의 습관성 거짓말은 안보 파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남북미 회담이 있기 전에 외교 참사 뭐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막 뭐라고 떠들었습니다. 눈치 진짜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기준부터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 원래는 짚어보려고 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황교안 대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딸려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 차명진 남북미 판문점 회동의 의미 있다 황교안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우파 수장이 할 소리냐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를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탈세우는 안 읽겠습니다. 황교안 명분 없는 회군을 해서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이러다 우파 전체가 큰일 나겠다.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된 거죠. 이미 큰일은 났는데 배가 산으로 가겠다. 오늘부로 황교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황교안은 차명진 당신에 대한 지지를 벌써 철회했을 텐데 이제 와서 참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이분 얘기 중에 그래도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길은 이스라엘식 자강이 유일한 답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걸었던 길이다. 저는 왜 태극기 집회에서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기계 휘날렸는지 몰랐는데 아 이게 이스라엘 이승만 대통령이 걸었던 길인가요?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분들이 이제 성조기도 잘 못 들고 나올 텐데 불쌍해서 어떡한대요. 그 다음 어김없이 나오죠. 민경욱 우리 정부는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무슨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상관없다는 식의 평가를 내놓기까지 했다. 야당 대표 야당 대변인 논평인데 트럼프를 대놓고 까죠? 우리한테는 절체절명이 문제인 북한의 무력도 말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누가 보면 우리가 입담을 가만히 있는 줄 알겠어요. 북핵폐기는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운명인데 니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정부당국은 미국과 긴밀한 접촉과 기민한 외교로 북한을 핵폐기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뭘 본 건가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한반도 평화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근사하게 들리고 싶은 모양이죠. 이 4명의 정치인을 받고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한 분이 남았습니다. 마이너스의 손 손학규 옹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 이분 그 한 단어에 꽂히면 그거 계속 쓰거든요.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를 보는 마음은 쓸쓸하게 그지없다. 문 대통령은 조연을 자처했지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함께한 시간은 3분에 불과했고 53분간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기다려야 했다. 여보세요 우리는 80일 동안 국회를 기다렸어.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4강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 4강 외교? 일본? 5번 급변은 정세 속에 코리아 패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전향적인 태도를 당부한다. 재미있는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죠. 이분이 역시 그 전날 했던 국제회계에서 대한민국 외톨이를 전락하고 코리아 패싱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겠지만 이 코리아 패싱이란 단어는 자유한국당에서 쓰다가 버린 단어입니다. 1번의 반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외교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당면은 외교의 심각성. 이 얘기 또 해야 되네. 어르신 니코가 석자가 넘습니다. 그냥 바른미래당 4분부터 전향적인 자세를 좀 임하셔서 그 당의 위기의 심각성을 좀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말이 길고 온갖 설명을 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는 심플하게 몇 줄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했던 브리핑입니다. 오늘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습니다.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북미 협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진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담한 여정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야무안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좀 뭔가 찡하고 울림있고 울컥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몹시 기울어진 왜곡되고 편향된 정치인들 거기에 손학기원까지 껴서 저쪽 당에 그렇다 치더라도 참 다들 나서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사고 현장가서도 사진이나 찍고 자기중심으로 다 뭉쳐봐 하다보니까 바미당도 정리가 안되고 서로 자기들끼리 뭉치려다보니까 자한당도 이 모양 아닙니까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역할을 애써 모시하고 있는 이분들 그냥 안됐다 싶기도 하고 눈치가 이렇게 없으니 뭐가 되겠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정신 차리세요들 아휴 언제쯤 제정신들 드실지 디테일 서른 번째 시간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